권영진 시장이 지난 11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범호동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. 분양소에는 정치계,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호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사망 7명, 부상 3명, 연기흡입 47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